mca 아카데미는 2017년 출범 후 김아영 원장의 남다른 열정으로 병원 전문 강사로 입지를 탄탄히 쌓아왔다 김아영 원장의 독특한 점은 노동부 국비 과정을 이어 왔으며 다양한 진료과의 병원 종합병원 포함 cs 출강 및 대학교 병원 코디네이터 외부 교육을 빠른 시간 내 성장시켜 병원 교육 의지를 한층 높였다 김아영 원장의 노력으로 병원 교육의 거점기관으로 발두둠하기 위해 mca 아카데미는 2022년 mca 병원 서비스 교육원격학원으로 상호명을 변경하여 병원 서비스인 재행성 및 교육기획의 독자적인 병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2022년 4월 강남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를 추가로 설립하여 희망나눔 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과 한부모 가정 대학생 지원 사업을 다방면에서 추진하여 어깨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는 병원 코디네이터 협회 병원 cs 협회를 융합한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로 설립된 기관으로 병원 전문 강사들이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 국내 흔히 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전문 강사들의 다양한 노하우 결합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병원 서비스 부문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와 mca 부원장으로 초빙된 천미연 병원 전문 강사는 오랜 종합병원 실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병원 원무 cs 기획에 있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종합병원 실무 경험이 강점을 활용한 차별화된 병원 서비스와 병원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병원 영어 병원 친절 교육 cs 교육 마침표 병원 매뉴얼 제작 병원 컴플레인 관리 병원 예약 관리 병원 현장 코칭 병원 모니터링 병원 상담 스킬 병원 코디네이터 양성 병원 cs 강사 양성 과정 병원 상담 실장 양성 과정 병원 중간 관리자 역량 교육 병원 면접 특강 등에서 진료과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기획하고 연구하는 mca 병원 서비스 교육원격 학원과 전콜론 mca 아카데미 강남 병원 cs 코디네이터 협회를 운영하는 젊은 경영진화 강사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병원만 바라보며 교육기획 mca 병원 자막 제공 및 병원의 체육연룐ö 병원 휴일 병원 병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